그런 원리 내 앞쪽으로 당기셔서 손을 돌리지 말고 그렇죠? 포탑을 돌려가면 내 손이 편하게 움직여요 밑에 여기 그냥 손가락 딱 끼우면 돼요 훨씬 더 편해요 두둑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요 천천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한대 없이 포탑했다 싶으면 다시 또 차체로 가서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아가 처음에 굉장히 번들거리니까 쫄지 마시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손을 돌려서 아예 포탑을 이렇게 아예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줄줄이 나가야 할 때인데 한 명 안에서 스타트를 끊어야 합니다 화이팅! 어머 이분께서 내년에 각각 여행하고 싶어요 지금의 시즌이 일하여 여행하는 곳가지만 예년의 시즌이 일하여